All right! 모두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서 기쁩니다. 우리는 곧 시작할텐데 다음주 우리는 요한계시록 9절대 9절 성경공부를 시작할겁니다. 이번주 우리는 먼저 셋업을 하고 카메라 앵글을 맞추고 그런것들을 할건데요. 따라서 이번 영상은 사전작업이 될 것이고 소개의 성격 혹은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9절대 9절로 공부하기 이전의 선행학습일 것입니다. 한데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제 생각에 계시록을 재빨리 한번 훑어보는 것이고 사람들이 혼동하는 부분들을 짚어보는 것입니다. 디모델 후서 2장 15절을 봅시다. 거기서부터 저는 시작하겠는데 요즘 사람들은 올바로 나누지 않으면서 계시록을 봅니다. 세대 구분 없이 보죠. 그들은 혼동하는데 저는 지난 4, 5년간 많은 이메일을 받았고 그들은 에이 브레이크 형제 계시록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하죠. 저는 아니 아닙니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계시록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시록의 많은 사건들은 여전히 미래인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들은 이 책 전체가 과거에 이루어졌다 생각하는데 따라서 저는 우리가 할 일이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나누는 것이고 이 책을 살피면서 여러분께 그 점을 보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나누는 이 책의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올바로 나눌지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그걸 할 텐데 이제 성경은 디모델 후서 2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연구하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 성경 연구를 할 것이고 구절대 구절 공부를 할 겁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책을 연구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 성경을 읽을 뿐 아니라 그것도 축복인데 어떤 나라에서는 읽기도 할 수 없는 걸 아십니까? 거기서는 성경이 금지되어 있는데 성경을 읽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읽을 뿐 아니라 모여서 성경을 연구할 수 있죠? 성경을 연구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누리는 큰 축복인데 일꾼들,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어떤 일꾼들의 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 책을 가르치려고 연구합니다. 본문은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된다 합니다. 왜 부끄럽게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것이고 저는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는 오늘날 많은 이들이 바르게 나누지 않기 때문인데요. 안타깝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잘못 나눈데 게시록을 잘못 나눕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게시록에서 혼동하는 어떤 사례들을 볼 것인데 우리가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르게 나눠야만 하는 겁니다. 첫째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게시록은 과거인가 미래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미래가 아니라 단지 과거라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을 여러분은 제가 철자를 맞게 썼기를 바라는데 과거주의자, 프레터리스트를 합니다. 프레터리스트는 요한계시록은 AD 70년에 끝난 예언이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 책이 그 다음에 쓰여졌기 때문이죠. 한데도 그들은 이 책이 AD 70년 이전에 기록되었다 하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게시록 1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들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들의 논지는 1절을 보시겠는데 게시록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따라서 본문은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이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이것이 기록되고 나서 바로 예언 성취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 문제가 있는데요. 그들은 이 책이 AD 70년 이전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AD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파괴가 있었죠. 그들은 이 책 전체가 그것에 관한 것이라 말하면서 이 책은 역사로서 끝났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요한이 이 책을 AD 90에서 100년 사이에 썼다고 증언하는 AD 100에서 200년 사이에 증거한 두 증인이 있습니다. 그걸 차치하고도 이제 산수를 못하는 사람이라도 AD 70년 이후의 일이 이 책에 쓰여져 있다는 거 알죠.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건 과거로 끝났다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미래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구절을 가리키며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말하는데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디모데우서 3장 8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베드로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은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2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곧 일어날 것들이 되는데 누가 이 책을 썼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자에게 주신 건데 따라서 하나님이 원저자이십니다. 따라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내가 앞으로 이틀 동안 일어날 일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우리 관점에서는 2000년이다 하지만 따라서 저는 이 책이 여전히 미래라는 것을 믿는 데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한데도 저기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은 그들이 교회들에서 자신들에 대해 말하기를 과거주의자라 하는 걸 봅니다. 과거주의자란 요한계시록이 끝났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은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는데 이건 모두 과거의 역사다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는데 이 책이 여전히 미래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전체가 미래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극단으로 가는데 요한계시록은 전부 미래이기에 우리를 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다. 이건 모두 휴고 다음의 일들이다. 하죠. 여러분이 이 책을 읽어보면 7개의 문자적 교회들이 나오는데 그 교회들은 저자가 이 책을 쓸 때도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과거 또한 좀 나오는데 그럼에도 당시에 미래인 교회 시대에 적용되며 우리는 지금 라오디기아라 불리는 교회 기관에 속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입니다. 저는 이 책이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우리를 위한 것들도 있다는 것이고 또한 휴거 이후에 여기 있을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즉 이 책은 우리에게 미래를 말해주는데 미래를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미리 안다는 것은 대단한 거고 요한계시록의 대단한 점은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책의 많은 부분이 여전히 미래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책은 다 끝났고 우리를 읽지 말자 하지 않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기 좋아한다는 것이고 그들은 당신이 구절대구절 성경 공부를 목 빠지게 기다립니다 한다는 건데 그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책이 담고 있는 그 미래가 곧 오게 될 것이란 거고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흥미진진한 점은 오!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그렇다면 저 때가 곧 오겠군. 하고 있다는 거죠. 오! 그런 일들이 성경이 예고한 대로 일어나고 있어. 성경 예언이 성취된다. 우리는 이미 그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데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기 시작했던 뉴스도 있죠. 이미 마르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곧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이틀 동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보시는 거고 이제 이 책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바르게 나누기 위해서 알아야만 하는 중요한 것인데 이 책을 바르게 나누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는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생각나지 않은데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 어떤 사람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건 단지 눈앞에 있는 것인데 왜 사람들이 이걸 간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어디에 편지했다고요? 아시아죠. 그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이것을 전합니다. 11절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곧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아시아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호서 1장 15절로 가십시오. 이는 바울이 지금 우리는 바울의 사역 하에 있는데 그가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이죠. 신약 교리의 핵심은 바울 서신서들인데 맞습니까? 디모데호서 1장 15절 바울이 그의 사역 말기에 아주 이상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호서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선 이 일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부겔로와 허모네게가 있느니라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울의 사역 기간 하에 있는데 우리는 바울의 교리를 따르고 그 첫째는 가장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울 사역기 이후에 주어졌는데 거기서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곱 교회는 바울로부터 돌아섰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이 점을 지적하지 않는데 저는 그게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실 때 내가 너를 책망한다 내게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잘못한 것 중 첫 번째는 참된 복음에서 돌아섰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이 배교한 교회들이었던지 전 모르지만 따라서 우리는 바르게 나눠야 하는데 우리가 이 교회들에 대해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어떤 대목들에서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식의 언급도 나옵니다.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은데 그건 즉 저쪽에 적용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다층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때 여러분은 어떤 성경구절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적용을 하고 때로는 이중적용을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3중 혹은 4중 적용까지 되는데 우리가 일곱 교회를 볼 때 그것을 당시의 문자적 교회들로 보거나 일곱 교회의 기관들로 보거나 또는 환란기의 일곱 교회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믿기 힘들 정도인데 저는 이것들을 상세히 다룰 수는 없고 그걸 구절대 구절로 다 하자면 우리는 10년간 이 수업을 해야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겁니다. 여러분께 게시록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 책의 상당 부분은 미래이며 요한계시록의 많은 이야기들은 휴거 이후에 여기서 여기까지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 책의 대부분이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 대한 것들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이건 분명 우리를 위한 메시지인데 바울과 일치됩니다. 제가 믿기로 요한과 바울은 노선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아니, 우리는 바울만 읽겠고 요한 혹은 다른 저자들은 읽지 않는다 할 겁니다. 저는 베드로와 다른 책들을 읽는데 그것들은 바울의 교리와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은 베드로 전서 1장 18, 19절을 피로 구속부는 받는다니 이것은 바울과 일치한다 하면서 읽게 되고 이제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세요. 9절의 중간 말미, 마침표가 있는 것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하반절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이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이건 우리를 말하는데 우리는 구원받을 때 그 피로 씻김을 받았죠. 요한계시록에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건데 이를테면 우리는 백여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건 라오디기아 시대이죠. 하지만 이 책의 대부분은 미래로 남겨져 있고 우리는 바르게 나눠서 그것이 언제 무엇과 연관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에 대한 또 다른 부분은 휴가에 대한 것입니다. 휴가에 대한 것 여러분들은 모두 휴가를 믿고 계십니까?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휴가는 정확히 언제 발생합니까? 환란 전입니까? 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책의 많은 것이 미래입니다. 환란 전인가? 후인가요? 저는 계시록에서 환란 전 휴가를 봅니다. 어떤 이들은 계시록을 보면서 5, 6, 7장까지 휴가를 보지 못하는데 아니아니 더 앞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 3장을 보시면 거기에 7교회를 다루고 있는데 오케이 7교회가 언급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교회가 언급된 다음인데 4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시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있을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즉시 내가 영안에 있었는데 이것이 모형적으로 휴거입니다. 교회시대가 있고 나서 휴거가 있는데 그 후 다른 모든 게 일어나죠. 그게 환란 전 휴거라는 건데 교회라는 단어가 그 뒤에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 게 놀랍죠. 교회가 언급되는 마지막은 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제가 메모해 놓기로는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4절은 계시록의 앞부분에서 교회가 언급된 마지막입니다. 교회란 단어가 계시록에서 7번, 7차례 언급된 거 아십니까? 여기도 숫자 7이 나오는데 교회가 7번 언급되고 계시록 22장 16절까지는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교회들, 복수입니다. 따라서 4장에서 교회는 없어집니다. 4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휴거 이후의 일들이며 저쪽 사건들입니다. 저는 환란 전 휴거를 믿는데 저는 그렇다고 믿으며 교회가 일찍, 아주 일찍 떠나게 된다 믿습니다. 한데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 5장 9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그들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휴거입니다 하는데 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이르되 주께서는 그 책을 취하여 그 책의 봉인들을 열게 합당하시니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여 사하나님께 들이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그들은 이게 휴거라 하는데 해당 문맥을 보세요. 누구도 하늘로 채워 올라가는 장면이 없습니다. 요한은 단지 그들이 이미 하늘에 있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들이 언제 거기로 갔을까요? 그 직전에 간 게 아니라 저 때 앞에 갔다는 거죠. 따라서 4장이 시작될 때 휴거가 있고 나서 그 뒤에 환란의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구절을 봅시다. 바르게 나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 어떤 구절을 문맥을 살펴볼 때 앞뒤로 3구절은 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입니다.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재단 아래에서 이건 누군가 하늘로 가서 재단 아래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휴거라 하는데 전체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휴거된 사람들은 죽임당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인데 10절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얼마나 더 지속하리까 하더라. 흰 예복들이 그들 각 사람에게 주어졌으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때까지 그들이 잠시 동안 더 안식해야 한다는 분부의 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이들은 대환란 때 죽임당한 자들인데 그들의 혼들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계시록을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죽임당했는지 나오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목베임을 당합니다. 이건 환란전 휴거가 아닌데 그들은 환란 중간에 죽임당했고 그들의 혼들을 하늘로 갑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에서 환란전 휴거를 보지는 못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우리 휴거다 합니다. 4장에서 넘어가서 말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아니죠. 7장으로 갑시다. 요한계시로 7장 9절로 13절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 속한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든 채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그들은 이것이 마치 브레이크 형제 이게 휴거 같지 않습니까? 하는데 거기에 큰 무리가 있지만 그들이 이제 막 휴거된 자들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올라가 있고 그걸 말합니다. 이제 13절까지 읽어 나갑시다. 모든 천사들이 왕좌와 장로들과 내 짐승 주위에 섰다가 왕좌 앞에서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강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더라. 장로들 중 한 사람이 응답해야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들은 누구냐 그들은 어디서 왔느냐 함으로 만일 이들이 휴거된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활란전 휴거로 올라온 자들이다 했어야 되죠. 그래야 맞는데 어떤 대답이 있습니까?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활란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개한 자들이니라 이들은 휴거 이후에 나타났고 또 올라온 자들입니다. 따라서 휴거는 그보다 앞서 있어야 하는데 이후에 누군가 또 올라오죠. 따라서 여러분은 주의해야 하고 이 책을 바르게 나눠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저는 4장에서 모형적인 휴거를 봅니다. 이제 또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볼 때 알아야 할 것이 같은 복음이 전파되는가 입니다. 요한계시록상에서 바울의 것과 같은 복음이 전파됩니까?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교회의 시대인 지금과 전파되는 성질이 완전히 다른 복음이 전파되는 걸 봅니다. 복음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복음의 뜻은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은 고린도 전서 15장 1절로 4절에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 39절에도 있죠. 우리는 그리 속해서 죽고 장사 되시고 부활하신 것 그분이 피가 흘려진 것 그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압니다. 행위로서가 아닌데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서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그게 바울의 복음입니다. 한데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환란기 복음이 나옵니다. 한 천사가 그걸 전하죠.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바울의 복음과 같다고 합니다. 주의해서 잘 봐야 합니다. 그가 땅에 구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 복음이 고린도 전서 15장 1절로 4절과 같은 겁니까? 아니죠.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건 바울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으셨다고 했죠. 대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뭔가요? 왜 바울과 다른 거죠?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왔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건 왕국 복음처럼 보이죠? 예수께서 곧 왕국을 성취하기 위해 돌아오실 때의 복음입니다. 하늘의 천사가 이걸 전하고요. 갈라디아서 1장을 펴고 바울이 한 말을 보세요. 여러분은 올바로 나눠야 하는데 세대들을 믿어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교회에 가르치러 갔는데 그 교회 주차장에 차를 대로 들어갔죠. 거기는 모모 침례교회라고 써있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우리는 가르칩니다 써있었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들은 성경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저건 매우 다른 복음인데 저건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옳라인 저는 천사를 썩 잘 못 그리고 천사는 실제 날개가 없지만 날개를 그리는 건 이게 천사라고 인식하게 하도록 그런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8부절입니다. 하지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그렇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느니 만약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았지어다. 그들은 두 번에 걸쳐서 그는 저주를 받았지어다 합니다. 게시록의 저 장면이 우리 시대라면 저 천사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야 합니다. 만약 어떤 일이 발생했어야 하고 그 사건은 휴거일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게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일구이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실수와 오류를 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맞죠. 하나님께서는 모순되는 일을 안 하십니다. 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휴거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이제는 복음을 바꾸겠다. 천사가 전해도 된다. 그는 저주받지 않을 것이다. 이건 다른 시대다 하시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환란기는 지금과는 매우 다릅니다. 여기 우리 시대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한데 환란 시대에는 믿음과 또 행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일반적인 여러분의 목사들, 성경을 알지 못하는 목사들은 어? 그럴 리가 없어. 아니요. 아니요.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를 겁니다. 아니에요. 모든 시대에 언제나 믿음을 통해서 구원 받잖아요. 하거나 그들은 저는 시대들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믿음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하겠죠. 여러분께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게 될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상당 부분이 유대인들을 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을 다루실 때에는 행위 요소가 포함된 구원을 받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행위죠.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께 요한계시록의 대환란기에 지금과는 보금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알려주는 두 본문을 보여드리는데 게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시중에서 남은 자들과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명령들을 지키는 것은 구약에 속한 것이고 그건 행위입니다. 율법은 그들이 행위하는 일련의 행위들인 것인데 사람들은 어? 너노? 행위로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하고 구약 사람들도 피로 구원 받았다고요? 하는데 그들은 죄들의 용서를 위해 희생재물에 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걸 드리는 데는 행위가 따라야 했죠. 그들은 재물의 목을 베야 했고 누군가 피를 취해서 갖고 와야 했습니다. 그것도 행위입니다. 짐승 제사를 드린다면 그 자체가 행위입니다. 보시면 구약 시대에는 어떤 행위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활란기에도 믿음과 행위가 필요한데 명령들을 지킨다 하죠. 이제 계시록 14장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라 활란기는 이렇게 다르다고 보여주시는데 계시록 14장 12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에 대해서 행위가 활란기에 요구됩니다. 아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그들은 세대들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세대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활란기의 복음입니다. 이제 이것은 활란기 유대인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이 유대인이 아니라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당신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목숨을 포기하고 그들에게 목베임당하는 그것이 그것 자체가 행위라는 것에 동의하실 텐데 아니, 아닙니다. 그건 행위가 아니오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행위입니다. 제 말은 당신이 온라이 저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저에게 표를 주세요 하면 당신이 표를 받은 채로 하늘에 그때 갈 수 있냐는 겁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아도 상관없냐는 거죠. 이건 제게 행위 요소로 보이는데요. 당신이 표를 거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숲속이든 어디든 숨어서 끝까지 견뎌야 하는데 굿럭 행운을 빕니다. 숲의 3분의 1이 불타고 물이 피가 될 텐데 또 표가 없으면 사거나 팔 수 없을 텐데 저는 7년 동안 금식하고 계속 살아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식량을 사거나 팔 수 없는 상태에서 3년 반 동안 금식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못 봤고요. 그 기간을 통과하는 건 아주 힘든데 성경은 내가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다 합니다. 그 구절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굶주려 죽은 사람들이 혼들을 봤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그때 하늘에 가려면 예수님을 위한 순교자가 되어 목베임당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보니 믿음 플러스 행위입니다. 이건 흥미롭고도 중요합니다. 이제 환란기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성도들을 목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는데 그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라는 말이 나오기만 하면 모두 지금이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환란기의 중간 아니면 끄트머리 어딘가에 교회의 휴거 시점을 설정하고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라는 말을 볼 때 곧바로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성도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지금 구원받은 우리도 성도인데 그거 아셨습니까? 우리는 휴거 때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또한 환란기 때 순교한 사람도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환란성도라고 부릅니다. 환란성도와 교회시대의 성도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휴거 때 올라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은 자들로서 올라가는데 지금 구원받았으면 그렇죠. 우리는 올라갑니다. 한데 게시록에는 또 다른 어떤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씻김받은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예복을 씻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께는 우리와 같아 보입니까? 다릅니까? 매우 다르죠. 이제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우리는 앞서 이 구절을 읽었고 그래서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이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이렇게 우리는 피로 씻김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케이. 예수께서 자신이 피로 우리를 씻으신 겁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7장 14절인데 게시옥 7장 14절 여기에는 매우 상이한 자들이 나옵니다. 게시옥 7장 14절 이건 매우 달라 보이는데 그렇죠? 이들은 저쪽 시대의 사람들인데 그들은 우리 시대 동안에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고 여러분 오늘날은 구원받기에 최고의 때입니다. 저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거나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예수께서는 너희 스스로 그 피로 씻어야 된다 하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씻어야 되죠? 다릅니다. 여러분은 두 타입의 성도들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볼 때 상기해야 할 것은 교회가 4장에서 올라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온통 저쪽 시대입니다. 그때는 휴거에 남겨진 자들이 통과할 시대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환란전 혹은 환란 중간 휴거입니까? 환란전 아니면 중간 휴거입니까? 요한계시록상에서 말이죠. 저는 언제나 환란전 휴거를 말하는데 사람들은 제게 영상들과 구절들을 보냅니다. 그들은 저를 설득하면서 아니에요 브레이크 휴거는 환란 중간에 있다니까요? 하죠. 저는 오케이 다시 검토해 볼게요 하고는 다시 살펴본 후에 아닙니다. 다시 살펴볼 때마다 저는 환란전 휴거를 확인합니다. 하죠. 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신 거 수고하셨는데 그 노력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요. 성교에서 저는 환란전 휴거를 보는데 교회는 반드시 먼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스라엘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교회는 4장에서 떠나는데 계시록의 나머지 본문은 같은 사건에 대한 4개의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이 환상계시들을 4번에 걸쳐 받았고 그이 계시는 환란기 암악의 또는 천년왕국이었죠. 4번에 걸쳐서요. 이것이 왜 여러분께 또는 제게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께 이게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신약성경은 같은 일에 대해서 4개의 이야기들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말이죠. 그리고 신약성경은 같은 일에 대한 4개의 이야기들로 끝마칩니다. 저는 그게 놀라울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할 만큼 똑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맞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 여기에 4개씩 있다 하신 건데 여러분이 이 책을 보면 반복하고 반복해서 보게 되는 거죠. 환란기, 대환란기, 암악의 또는 천년왕국 여러분, 지금 환란과 대환란 차이점 아시는 분 계신가요? 환란기는 7년의 기간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7년인데 성경은 그 중간을 잘라서 3년 반, 3년 반씩 구분을 합니다. 그 중에 후반부 3년 반이 대환란입니다. 그때 심각한 일들이 모두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진노를 땅에 쏟아 부으시죠. 이제 3년 반은 42개월입니다. 또한 1260일씩 두 번이 되는데 여러분이 게시록을 읽어보면 1260일을 말하고 어디서는 42개월이라고 또 다른 데서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여기 타임스라는 것은 최소 두때를 말하죠. 반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년 반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분명히 미래에 7년의 기간이 있을 걸 말하는데 우린 그걸 환란기라 부르고 성경은 야곱의 고난인 때를 말합니다. 그건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일회인 7년인데 전 3년 반으로 시작해 후 3년 반은 큰 환란이 됩니다. 대환란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걸 게시록에서 보는데 성경을 공부하면 알 수 있습니다. 11장, 우리는 11장을 볼 시간은 없는데 11장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두 증인의 등장을 다룹니다. 그들이 교회를 위해 나타날까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위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죠. 12장에서 여러분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인이 광야로 도피하는 걸 보는데 얼마동안입니까? 1260일입니다. 이렇게 여인으로 상징된 이스라엘이 재 등장하는데요. 13장은 저크리소에 대해 다루는데 저는 본문 전부를 읽겠지만 거기 5절에서 그가 지속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얼마동안입니까? 42달입니다. 따라서 게시록의 대부분 내용이 미래의 이스라엘을 다룹니다. 우리는 단지 서두 몇 장에서 교회들로서 언급될 뿐이고요. 나머지 전체 분량은 교회시대가 끝난 후 미래의 사건들에 대해 다루는데 여러분 그거 알아야 합니다. 저는 환란절 휴고를 보는데 우리는 먼저 올라갈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상대하실 겁니다. 온통 그런 내용인데 주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완전히 단절하셨다고 믿는 부류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걸 놓치겠습니까? 그걸 대체신학이라 부르는데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겁니다. 그건 아주 어리석은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완전히 거짓말인 게 드러났다 생각하는데 1947년에 유엔이 그 땅을 분할하고 유대인들이 귀환하자 1948년 그들은 국가수리부에 선언했습니다. 1949년에 그들은 크네셋을 운영하기 시작했고요. 그들의 정부가 온전히 작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국가로서 다시 등장해 하신 그 연도들을 보고 있는데 이뿐 아니라 우리는 그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봅니다. 우리는 게시록에 나오는 어떤 표적들에 대해 여기서 잠시 다루겠습니다. 그 사인들 중 일부는 벌써 일어난 것 같은데 제가 말했듯이 그 모든 게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께 그걸 잠시 말씀드리겠는데 하늘에 이 표적들이 나타나자 말자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걸 말하기 전에 먼저 이걸 보세요. 우리가 요한 게시록을 말할 때 14만 4천을 건너뛸 수가 없죠. 이 책의 두 개장에서 14만 4천을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이 모든 항목들을 언급한 것은 여러분이 바르게 성경을 나누지 않는 그런 사람들 중 하나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 있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큰 이단 중 하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란 종파입니다. 그 종파를 시작한 자는 지옥을 믿지 않았던 한 남자인데 그는 매우 기만적이고 거짓투성의 가르침을 도입했죠. 그의 가르침 중 하나는 게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 구원받을 총 숫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그거는 1860에서 70년대였을 건데 회원수가 14만 4천을 돌파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런 우리 교회에 더 들어와버렸네? 그럼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 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우리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여증에게 당신 구원받을 수 없네요? 하면 그럴 텐데 저는 여호와의 증인을 만난 적이 있고 그들은 저는 14만 4천 중에 속해 있습니다.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습니까? 하는데 이제 성경을 펴고 성경이 그들에 관해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봅시다. 요한 게시록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 게시록 14장 또 7장이 14만 4천을 언급하죠. 이 두 장은 7로 나눠지는데 그들이 언급된 곳이 7장과 14장이라는 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게시옥 14장이 어떻게 말씀하나요? 또 내가 뭐니 보라 입니다. 했는데 성경이 14만 4천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는지 읽어보세요. 4절에서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분명히 알려줍니다. 따라서 당신이 유대인이 아니라면 14만 4천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결혼했다고 해도 14만 4천 중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7장에서 보세요.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이 수에 대해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4만 4천 명이더라.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아셀 납달리 문하세 시몬 레위 이사갈 스블론 요셉 베냐민 이들이 14만 4천을 이루고 있습니다. 각 지파들에서 1만 2천 명씩이죠. 그렇게 이들은 여와의 증인들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역사상 가장 큰 이단 중 하나인데 세상 많은 나라들에서 그들을 쫓아낸 걸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당신에도 성계의 말씀하시는 대로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여와의 증인이라 자칭하는 사람들에 대해 주의하십시오. 증인들 증인들요. 여와의 증인들 그들이 정말 여와의 증인들입니까? 아니면 그들은 다른 누구를 증언하는 증인들입니까? 거짓의 압이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14만 4천은 여와의 증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발견하는 또 다른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발견하는 또 다른 사실은 제가 이 책은 유대인들을 더 많이 다룬다고 했지만 여기에는 표적들이 나옵니다. 표적들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고린도 전서 1장 2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따라서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우리는 표적들을 보는데 게시록 12장으로 가보십시오. 표적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해를 옷으로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열두 별의 왕관이 있더라. 이런 식인데 2017년 9월 23일 별들을 바라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 이봐 저거 성계에 말씀한 것과 정확히 같은 걸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의 그 표적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처녀 자리와 다른 자리들이 성경대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녀의 발 아래 있고 해는 또 이런 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 너노 그거 상관없는 거야 했지만 그게 정말 상관없었을까요? 바로 그 다음 연도에 이스라엘은 건국 70주년을 맞았는데 이스라엘 국가 수립의 70주년이었죠. 그것도 우연일까요? 구약에서 얼마나 자주 70이 등장하고 그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왔던가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하신 거고 교회가 이스라엘 대신 그걸 보고 있었던 건데 우리는 그게 이스라엘을 위한 표적임을 알죠. 그리고 와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올해 지나지 않아서 2017년 12월 6일에 약 두 달 지나서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소름이 돋습니까?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주시면서 헤이 일어나라 너에게 좋은 일이 있다 했는데 그들이 그걸 깨닫고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다시 옮기자 하는 중인데 제가 보니 바이든은 그걸 다시 테라비브로 옮기려고 하는 것 같더군요. 그들을 하나님께 역행하려 하는 중인데 그러면 그들에게 절대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건 표적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 뭔가 일어났다고 믿지만 그게 우리한테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건 유대인들에게 헤이 깨어나라 이제 너희를 위한 시대가 다가온다 하는 신호였다는 거죠. 이러들 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용하시고 행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또 다른 표적이 나오는 걸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본문을 너무 깊이 다루진 않겠지만 꽤 흥미롭고 저는 이것에 대해 단지 한두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누가 이것에 대해 말한 걸 듣지 못했습니다. 계시옥 15장 1절 또 내가 하늘에 있는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았는데 오케이 12장에 나오는 표적이 별자리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것도 별자리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있는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았는데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더라. 그건 이쪽인데 큰 환란 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별자리를 보고자 하면 사람들은 아 별자리를 보는 건 죄예요. 그거는 점성술이에요. 하는데 점성술은 죄이지만 천문학은 과학입니다. 둘은 다릅니다. 따라서 하늘을 관찰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데 제 기억에 다윗은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늘들을 관찰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Seven Sisters 7년성이라 부르는 별자리가 있는데 일곱 별들로 돼 있죠? 그걸 플레아데스라 부르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요 그거 마치 이렇게 생겼습니다. 컵처럼 생겼는데요. 그게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컵이 완전히 기울여져서 그 내용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저는 별들을 쳐다보면서 그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Stellarium이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보면 그는 언제나 달력에 그걸 기입해 놓으신데 마사로 혹은 뭐라 불렀던가 유대인들은 그걸 관찰했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하늘에 한 별이 떠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저는 그것으로 깊이 들어가진 않겠는데 그건 유대인들의 영역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알았고 현자들도 알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님에도 그걸 봤죠. 많은 크리스찬들도 그걸 관찰하는데 별들은 표적들과 연관이 있고 그건 이런 식으로 잔에서 하나님이 진노가 쏟아지는 것과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거대한 천체 달력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 너무 무지할까 봐 염려됩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도 그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제가 발견한 다른 표적 중 하나인데 흥미롭습니다. 이제 제 말은 이런 것은 사람이 조작할 수 없는 거란 얘기고 놀랍습니다. 일곱 별들 혹은 일곱 자매의 별들이요. 이제 요한계시록은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말합니다. 저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요한계시록 시대에 살고 있고 짐승의 표가 이미 주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어떤 유명한 유튜버가 있는데 그는 저를 반대해서 영상을 올립니다. 그는 저를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말하기를 우리가 현재 보는 그것들은 표가 아니고 단지 예고편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것이 미래의 표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그걸 받으라는 말을 듣고 받는다는 건데 그들이 말했다면 많은 이들이 좋다 하고 그걸 받는다는 거죠. 한데 그걸 받지 않으면 목을 베는 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어디서도 없습니다. 또한 경배는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으로 갑시다. 계시록 13장 전체를 읽을 시간은 없는데 거기서 적글이 소위 등장을 말하죠. 그가 3절에서 암살당하는데 상처를 입고 죽습니다. 그 5절에서 그는 42개월간 지속한다 하고 여러분이 본문을 읽어가다 15절에 이르면 거기서 짐승의 표에 대해 말씀합니다.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사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사에게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사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런 식으로 죽임당하는 자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까? 그리고 경배하는 것은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동네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먼저 짐승에게 경배드리라고 그들이 합니까? 지금 있는 그것이 짐승의 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경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받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은요? 그 반대가 아닙니까? 어쨌든요. 어쨌든 16절 본문은 말씀하기를 그들의 오른손 안이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이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짐승의 이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제게 그 이름을 100% 확실히 알려주실 분이 있습니까? 저클 소위 이름 말입니다. 아무도 없을 텐데 우린 모릅니다. 그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만일 나타났다면 온 세상이 그를 경배하고 있겠죠. 우린 아직 정체를 모르는 누군가를 경배할 수 없습니다. 한데 우리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의 환란기에 들어와 있고 짐승의 표가 세상에 주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르게 나누지 않은 결과로 혼동에 빠진 걸 아십니까? 본문을 읽기만 해도 여러분은 아니 그 사람 말에 동의 못하겠어 할 겁니다. 여러분이 성결을 읽지 않아서 혼동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볼 진이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순이 그의 수는 666인이라 네 온 세상에 666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분야들에서 666을 보는데 060606 특허 같은 것도 있죠. 우리는 저들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퀀텀 디지털 타투를 주려고 하는 것도 아는데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짐승의 표가 주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직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저것을 짐승의 표라고 가르치게 되면 그걸 받는 자들은 구원받지 않았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이 됩니다. 당신은 오늘날 사람들이 그걸 몸에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려는 겁니까? 저는 여전히 그들에게 더더욱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더욱 필요합니다. 이제 17장입니다. 우리는 17장을 보겠는데요. 17장에서 우리는 신비에 대해서 봅니다. 우리는 신비 바빌론을 봅니다. 미스테리 바빌론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러분께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여러분께 드린 이 유인물들을 잠시 볼 것입니다. 이것을 온라인에도 올려서 시청자들이 볼 수 있게 하면 좋을 겁니다. 모르지만 누군가 나중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짐승의 표는 아직 휴거 다음에 있을 미래의 일이라는 겁니다. 미스테리 바빌론은 지금도 진행 중인 어떤 것이고요. 신비 바빌론은 이때부터 이때까지 존재하는 것인데 암악의 돈이 있기 전에 파괴됩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면서 현재도 존재하는 그 무엇인 겁니다. 우리는 저는 신비 바빌론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안다고 믿습니다. 제가 믿기로 신비 바빌론은 종교체제입니다. 종교 시스템이죠. 그건 특정 장소에 자리하고 있고 지도에서 확인됩니다. 저는 그것이 또한 정치체제라고 믿습니다. Political System, 정치체제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정치를 아우르는 체제인데 왕들과 여왕들과 정부들이 그것에 연동되어 있죠. 또한 그것은 경제 시스템이기도 한데 돈을 버는 것과 연관됩니다. 우리 유인물에서 여러분 그걸 잠시 보실 텐데 그것은 또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전 세계에 세우는 것과도 관련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누구일까요? 신비 바빌론은 누구일까요? 저는 17장 전체를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 한데 그녀는 큰 음녀라 불리고 여성으로 인격화됩니다. 더럽고 사악하며 제멋대로의 못된 여인이 누구인가요? 그녀는 자신의 음행의 포도주로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데 그녀는 음행자이며 세상과 음행합니다. 이제 그녀는 짐승 위에 타고 있습니다. 이하 몇 구절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잉글랜드에 이런 종류의 퍼레이드 게임이 있는데 어떤 짐승이 행진하면 그건 스포츠 행사의 개막 퍼레이드였다는데 어쨌든 그들이 스스로 알지 못했다면 어디서 짐승이 상징을 가져왔을까요? 여인이 짐승을 타고 있는 상징인데 슈퍼볼이나 어떤 행사에서 여인이 짐승에 타고 나오는 것 말입니다. 왜 세상은 언제나 성경에 나오는 상징을 인용하는 걸까요?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우리는 사탄의 자식이니까 이렇게 한다 하겠나요? 어느 쪽이겠습니까? 이제 보세요. 참 무섭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불리는데 5절을 보시면 그녀의 이마에는 신비, 큰 바빌론 그녀에게 great라는 말이 붙는데 그녀는 진실로 거대합니다. 거대하죠.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는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짐승을 탄 여인입니다. 이제 9절에서 어떻게 말씀하나 보세요. 여기에 지에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일곱 산인이라 이제 그녀는 일곱 산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 산을 언덕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여러분이 헬라우로 가서 보시면 그 단어는 언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어떤 장소에 자리 잡은 시스템입니다. 일곱 언덕 위에 도시라는 거죠. 저는 도시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18절 때문입니다.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하더라. 즉 그 여인은 도시입니다. 이제 그 여자를 점검해 봅시다. 그 여자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일곱 산 혹은 일곱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아는데 여러분께 이 유인물을 통해서 곧 보여드릴 것이지만 18장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게시옥 18장 1절입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큰 권능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지더라.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을 거쳐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미움받는 새의 집이 되었도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어떤 식으로 이 악한 시스템은 모든 민족들과 연결됩니다.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음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그녀의 일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녀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한데 어느 날 그녀는 파괴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녀가 파괴될 때를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그녀가 너희에게 갚아준 대로 그녀에게 갚아주고 그녀의 행위에 따라 그 두 배를 그녀에게 두 배로 갚아주며 그녀가 채운 잔에 두 배를 그녀에게 채워주라. 7조에서 그녀가 뭐라고 한지 보세요.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님으로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그녀는 여자이고 도시이며 일곱 언덕에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 생각합니다. 그녀가 대체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여기에 부합하는 장소는 제가 알기로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알려진 시스템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일곱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에 속해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유의물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두 번째 장에 보시면 로마에 있는 일곱 언덕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일곱 언덕이 있는 걸 보시는데 로마 도시는 2, 3천년 전부터 일곱 언덕의 도시라고 불렸었습니다. 누구나 로마를 일곱 언덕의 도시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로마 교회는 그 후 1700년간 존속했고 저는 AD 325년에 콘스탄틴에 의해 공식적으로 그게 출범했다고 믿는데 그녀는 왕들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기 위해 모든 일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왕들에게 권세를 주거나 왕들을 쫓아냈는데 그런 식으로 세상을 통제하려고 해왔죠. 이제 여기에 보면 그 도시가 어디에 세워졌는지 나오죠. 그 도시가 세워진 언덕들은 이교의 발상지였습니다. 이교도 로마 여기에 거짓 신들을 위한 온통 이교 신전들이 있었는데 거짓 신들이 뭡니까? 마귀들입니다. 성교에서 우리가 보니 그 도시가 모든 부정하고 미움받는 새들 곧 부정한 영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교회를 시작하기에 참으로 최적의 장소죠. 그렇습니까? 이교의 거짜민 그곳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 부른다면 그곳에서 그들은 초기 기독교인들을 살해했는데요. 와 그곳은 교회를 시작하기에 참 좋은 곳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로마 카토릭 교회가 자신을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거룩한 어머니 교회 뭐라고요? 왜 그 교회는 자신을 어머니라 부르나요? 성교에서 그녀는 창녀들의 어미라는 부정적 표현으로 불리는데 그녀가 왜 그렇게 불리는 것일까요? 단지 우연일까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뭔가 깊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그녀는 잔을 가졌습니다. 그걸 읽으셨습니까? 우리가 17장을 읽다 보면 그녀가 신성 모독으로 가득 찬 잔을 가진 게 나옵니다. 그녀는 잔을 든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 페이지 상단 왼쪽에 바티칸이 발행한 동전이 있습니다. 여인이 잔을 든고 있는데요. 그 도시 자체가 그 교회 자체가 자신을 소개할 때 잔을 든 여인이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다면 그녀가 누구인지 모르고 지나칠 수가 없는데 이게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컵을 들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로 내려가면 이태리에 100리라짜리 동전이 나오는데 한쪽 면에는 교황이 나오고 반대편에는 잔을 든 여인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파이디스 파이디스 라는 게 있는데 그거 보이십니까? 파이디스는 이교 로마의 믿음의 여신인데 정직함을 대표하기도 하죠. 파이디스 그들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신들의 이름을 동전에 새기면 됩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로마 카토릭 교회 본부가 어디입니까? 바티칸입니다. 바티칸이라는 겁니다.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티칸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로마 카토릭의 본부이며 일곱 원덕의 도시인 로마의 위치에 있는데 이 페이지를 보시면 누군가가 이걸 제게 보내주셨고 저는 이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이태리에는 거기에 이 장소가 있지만 아주 옛날 사람들 원래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에트루리아인이라 불렀습니다. 에트루리아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토스카나인들과 에트루리아인들은 같은 어원입니다. 에트루리아인들은 이런 여신을 삼겼는데 그녀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바티카입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글쎄요. 그 아니니까 넘어가 달라고요? 이것이 바티카의 생김새입니다. 그녀는 두 뿔을 가진 여신입니다. 생김새가 염소 같죠? 흡사 마귀 아닌가요? 뿔 달린 염소 모양을 한 신은 사탄 혹은 빤인데 왜 당신에는 자신을 기독교라 하면서 이교 여신들을 새긴 동전들을 만들고 거기에 잔을 든 여인이 새겨져 있고 당신들의 본부 사원에는 여신의 이름을 딴 그런 게 있습니까? 그 여신은 지하세계의 여신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악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보인다. 내가 본 그녀는 이렇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나요? 바티카라는 이름의 이교 여신 에트루리아인들에게는 명계의 여신이었죠. 이제 이 여자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더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많은 것들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저는 이걸 전하는 걸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저는 바티칸이라는 이름을 온라인에서 많이 검색해 봤습니다. 바티칸의 뜻이 신성한 뱀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티칸의 단어의 어원이 신성한 뱀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누구입니까? 옛 뱀인데 그는 자신이 신성한 존재고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크리소는 성절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건데요. 누가 그렇게 시키는 건가요? 사탄입니다. 바티칸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결합어인데 바티크와 켄입니다. 바티크의 뜻은 선견자, 대언자, 점쟁이, 점술 등입니다. 이교도들은 자신들의 신전에 가서 점쟁이를 만나고자 했는데 그들이 가서 여사제들과 대화하고 그녀들에게서 미래를 게시받곤 했죠. 왜 당신들의 본부 성당에는 소위 기독교라면서 이런 이름을 쓰고 있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는데 신명기 18장 9절로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우리는 점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참된 미래를 알려주는 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는 악령들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미래가 어떤지 말해줘 하면 안 됩니다. 고대 이교도들은 그렇게 했지만요. 때를 관찰하여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마녀나 점쟁이에 대해서 미가서 5장 12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또 내가 마술을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으리라. 점쟁이는 마녀나 마법사 같은 사람인데 근래 헐리우드가 온갖 이런 종류의 마녀들과 마법사들에 한 영화를 쓰고 있지 않나요?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그걸 혐오하고 그런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악하고 마귀적이니까요. 그걸 신비 바벨론이라 부릅니다. 여러분은 이방 종교들이 신비 종교들이라 불렸던 걸 아십니까? 엘리시안 신비 종교들 원동 신비들로 가득하는데 메이슨은 크래프트 마법이라 불리고 그들 스스로 크래프트라 합니다. 위치크래프트 마법이 있고 메이슨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바티카는 바티크가 언인데 그 뜻은 점쟁이와 점술이고 그 다음에 캔은 뭔가요? 여러분 캔이라는 단어의 출처를 아십니까? 캔이스 즉 개입니다. 개들은 캐니디 아 캐니다 의과에서 나왔는데 그게 다른 뜻이 있습니까? 재미있는 점은 유한계시로 끝부분에서 개들은 밖에 있으리라 했다는 겁니다.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내게 있어 개때와 같다 하신 거죠. 흥미로운데 이걸 보면서 저는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이쯤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는 교황이라는 남자를 보는데 그는 전세계를 누비죠. 그는 수많은 사람들과 많은 정부들에게 영접되고 그는 뭔가 도래시키려고 합니다. 저는 그가 뭘 가져오려 하는지 모르겠는데 평화와 안전 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등등 그는 세상을 하나로 연결 단합시키려 하죠. 그것을 에큐메니컬 리즘 이라 하는데요. 철자가 맞았기를 바라는데 에큐메니컬 주의입니다. 에큐메니컬 사상은 이런 거죠. 모든 교리적 차이점을 내려놓고 모두 하나가 되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거부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 편에 서 있을 겁니다. 이제 고린도우서 6장으로 갑시다. 저는 이 교회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며 어디서 설립되었고 누가 거기 앉아있고 그것이 소위 기독교 신앙을 가정하지만 이교 시스템이라는 걸 알면서 말입니다. 저는 그것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유한계시록은 제게 그 체제를 경고합니다. 이 시스템 신비 바빌론 시스템이 뭐냐면 우리가 뉴 월드 오더라 부르는 그 시스템의 하나입니다. 글로벌리즘이라고도 하죠. 그들은 그레이트 리셋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그러고 있는데 그 체제는 경제적이고 종교적이기도 하며 정치성도 있습니다. 모두 합쳐진 겁니다. 온 세상에 하나로 모여서 짐승을 숭배할 겁니다. 그 경배는 경배는 종교에 속하죠. 그것이 단일세계 시스템인데 그들은 이 자를 따르며 경배하는 체제가 될 것입니다. 그는 거짓 대언자가 될 것이며 저 크리스토는 정치적 리더가 되면서 교황한 종교 지도자가 되는데 그는 저 남자를 경배하라고 할 겁니다. 고린도우서 6장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칠 것인데 고린도우서 6장 15절 18절 15절로 18절 우리가 이 종교와 함께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걸 수용할 수 있나요? 거짓인 2000년 동안 참된 크리스찬들은 저 체제에 반대하고 가르쳤습니다. 거의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황이 저 크리스토라고 말했는지 아시나요? 그런 목소리가 항상 있었는데 그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 저 자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된다 했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우서 6장 15절 크리스토가 벨리아가 무슨 일치를 보겠냐? 벨리아리 뭔가요? 사탄 바알입니다.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의 우상들과 무슨 합의를 보겠느냐? 왜 당신들은 이교주의의 도시에 교회를 시작하고 또 세웠습니까? 그곳은 우상 숭배와 마귀가 가득한데 거기를 기독교 중심지로 만들었습니까? 이곳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그곳에 마귀들이 가득하다면 어떨까요? 왜 거기로 가려고 합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합의를 보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 안에서 건일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느라 그러면 너희는 저들 가운데서 나와 너희 자신을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들이 되리라. 주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저는 우리가 신비 바벨론에서 멀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아시나요? 오늘날의 소위 기독교계는 전 소위라고 했는데 참기독교와 참신앙인들이 있는 반면에 자칭 크리스찬이라 하지만 아닌 자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이름을 가진 많은 소위 크리스찬들은 소위 기독교계를 대표해서 에큐메니카를 실행하며 교황편에 가담합니다. 방송국들 TVN 채널이나 유튜브, 라디오 거기서 유명하다고 하는 크리스찬 목사들이 교황에 가서 그와 악수하면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고 동역할 수 있다 합니다. 어떻게 저런 자들과 동역합니까? 그것이 이 교회에서 온 것임을 알면서요. 그들이 공개적으로 우리를 보라 우리는 잔을 든 성모교회이다. 자처하는데요. 그건 기본적으로 와서 우리와 음행하자는 거죠. 그런 말 아닙니까? 성교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로마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또 말할 것이 많은데 어떤 유명한 남자가 있었죠. 마쥬리 그는 일루미나티였고 사제 신분으로 그는 로마에 있었는데 거기서 나와서 자신이 카토릭 교회 안에서 본 것들을 말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바티칸 안에 마귀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사탄이 그 권좌에 앉아있다는 거죠. 일루미나티 또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카토릭은 반대한다고 말해왔었는데 지금은 메이슨이 카토릭 안에 들어가 있고 마법도 행해진다는 겁니다. 할리우드 드라마와 영화들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할리우드 영화를 선호하진 않지만 그들이 종종 진실을 보여준다고 알고 있죠. 제 기억에 신이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역겨운 영화이니까 보지 마시고요. 거기에 전에 죽은 배우 한 명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히스 레저죠. 거기에 두 신부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들은 로마로 가서 깊은 지하로 내려가고 거기서 검은 교황을 만납니다. 해답을 찾기 위해 그들은 한 사람을 죽여야 하는데 그 사람이 죽어갈 때 마귀가 그들 안에 들어오고 그들의 질문에 답해줍니다. 아십니까? 할리우드는 좌익들로부터 듣거나 혹은 그들 자신이 그 안에 있었기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그걸 알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의아할 텐데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요. 카톨릭에서 나온 내부자들 중에 그 안에 큰 사악함이 있다고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동들이 성악대에 당하는지 아십니까? 신부를 돕는 소년들 사제들은 경배 행위를 하는데 그걸 산테리아 중미와 남미 국가들과 섬나라들에 가면 카톨릭 안에 산테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마법의 한 형태인데 소위 교회 안에 그게 자리 잡고 있죠.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배울 게 많습니다. 우리가 그 종교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공부의 끝에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로 이건 과거가 아니고 거의 미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적용할 수 있지만 저는 환란전 휴거를 여기서 보고 이 모든 일 이전에 우리가 올라가는 걸 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복음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과 다르다는 걸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천사는 저주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천사를 보내셔서 세상에 메시지를 전파하게 할까요? 아니죠. 저주받지 않습니다. 휴거가 일어났고 바울이 경륜이 끝났기에 다시 왕국복음을 가져와서 이전처럼 전파하는 겁니다. 두 타입의 성도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구원받는 것이 낫습니다. 환란기에는 구원받기가 힘들어집니다. 환란전 휴거 유대인들이 확실한 저 13하 4천 표적들과 짐승의 표 신비 바빌론 신비 바빌론은 지금 말했듯이 현재 진영형인데 전 이 남자가 마쿠에서 일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단일세계 정부로 뭉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세상에서 그는 종교적 우두머리가 될 것이며 최고 사재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적글소에게 경배하도록 시킬 겁니다. 슬픈 일이죠. 우리가 현명하다면 눈을 가진 자들로 보게 하면서 저 남자를 조심해라 꼭 경고해줘야 합니다. 이제 온라인에서 제 영상을 보는 모든 카토릭 신자들은 저한테 크게 화가 났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성경을 봐야 되고 또한 알렉산더 히슬로비 쓴 책 그 제목이 두 바빌론인데 여러분이 알렉산더 히슬로비 쓴 두 바빌론이라는 책을 본 적이 없으면 읽어보셔야 합니다. 1800년대에 쓰여진 이 책에는 매우 잘 나와 있는데 저자는 고대의 이교 신들을 추적하면서 그 신들이 소위 카토릭 성자들과 얼마나 흡사한지 보여줍니다. 다음주 요한계시록 첫 시간이 저는 무척 기다려집니다. 우리는 구절대 구절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걸 보겠고 미래에 적용될 것도 볼 겁니다. 우리는 미래에 남겨진 게 뭔지 아는데 매일마다 크리스찬은 저들이 이걸 하네 저거 앞으로 있을 일인데 하고 우리는 앞으로 올 것들의 전조현상을 봅니다. 저들이 마쿠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보고 있죠. 그건 참 놀랍고도 슬픈 일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휴가입니다. 휴가가 없다면 희망도 없습니다. 제 말은 휴가가 없다면 저는 저들이 우리를 죽일 텐데 온라인 좋은 하루 되세요 할 수밖에 없고 어쩌면 그들은 우리를 휴가 전에 죽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끝을 알고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정결한 처녀로 부른받습니다. 그녀는 저기로 들어가서 저 그리스도에게 더럽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먼저 불러냄을 받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나누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다음 주부터 가질 텐데 그 시간이 여러분께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에큐메니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말씀하십시오. 제가 확신하기로 교황은 아브라함의 집에 속한 사람들 그들은 모세가 있었던 그곳에 가서 진짜 신해산에서 어떤 계시를 물었습니다. 따라서 교황이 에큐메니칼주의를 통해서요. 그들은 이번 달 13일에 그걸 했습니다. 아 13일에 했다고요? 따라서 교황은 에큐메니카를 통해서 그 도시의 이름을 잊었는데 그들은 세계의 성전으로 된 건물을 지으려 한다죠. 유대인들이 성전을 가지고 무슬림들도 하나 갖고 카토릭도 성전을 짓는 거죠. 그들은 그 모든 걸 한 장소에 합치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크리슬람이라고 그들이 부르는 것들 그들이 모세가 있던 신의 산에 가서 율법이 주어진 장소에서 하나님 우리 에큐메니카를 축복해 주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축복하실 거라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것의 종말을 읽었는데 그녀에게서 나와 분리되라 하죠. 가서 참여하고 다른 종교 종파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이 그들을 축복하겠죠? 네, 그럴 겁니다. 그들의 신은 누군가요? 분명 그는 신성한 뱀이겠죠. 성경은 그것에 대해 경고하는데 그들은 성경을 따르지 않기에 성경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신의 산에 가서 미혹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놔두신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었으면 하늘에서 이전처럼 불이 내렸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진리 대신 거짓을 따라가는 걸 보는 건 슬픕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을 것이라 말씀하는데 온두라스에서 한 번은 한 남자가 제 집을 저는 그를 들여보내 앉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에큐메이칼리스트라고 하면서 한 시간 동안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걸 보는 게 매우 좋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앉아서 듣는데 그가 당신도 여기 참여하고 싶나요? 했고 저는 당신 말을 들어드렸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했죠. 그 다음에 한 시간 동안 저는 성경을 찾아가면서 설명했고 그는 당신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했죠. 하하하 저는 당신에게 가담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과 친구가 되려면 먼저 제가 믿는 모든 걸 없애야 되고 당신은 기본적으로 내가 성경의 가르침을 불신하고 함께 가자는 건데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그들과 동행할 수 없는데 그들은 성경을 불신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말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걸 아십니까?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고 어떻게 함께 num이